속보입니다. 오늘 오후 4시 9분에 일본 지치지마에서 규모 5.3의 강진이 또 발생을 하였으며 4분 후인 4시 11분에는 이번에는 도쿠미아기 현 앞바다에서 규모 4.0의 강진이 연이어서 발생을 하였습니다. 우가사와 라데도 지치지마에서는 3월 31일 규모 5.7의 천발 지진과 5.47원의 깊이가 80km의 강진이 발생을 한 이후 4월 2일 한 번의 지진과 3일 연속 두 번의 지진 그리고 오늘 4월 4일에도 규모 4.9와 5.3의 강진들이 연속해서 발생 중입니다. 일본 이즈제도와 우가사와 라제도는 일본 후쿠시마 그리고 미야기현의 지진과 연관성을 가지는 곳으로 항상 모니터링이 필요한 곳입니다. 과거 지진 데이터를 조사해보면 우가사와 라제도의 지진 이후에 살리쿠에역에서 강진이 많았으며 또한 이즈제도를 살펴보면 2020년 겨울 12월에 이즈제도 하치조지마 인근에서 군발 지진 발생 이후 이듬해인 2021년 2월 13일 후쿠시마에서 규모 7.1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으며 2021년 12월 겨울에도 이즈제도에서 군발 지진 발생 후에 이듬해인 2022년 3월 16일에 후쿠시마에서 규모 7.4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2023년 3월 초에 발생한 이즈제도 하치조지마의 지진 이후에 예상되는 지진은 이번 달 4월에 후쿠시마와 미야기현의 강진입니다. 4월 6일 보름달이 있고 오늘 발생한 오가사오라제도 지치지마의 지진 등을 고려해보면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지진의 전형적인 패턴인 남북과 동서의 균형을 맞추는 지진이 먼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키나와 해역. 그리고 호카이도 해역 혹은 러시아 캄차카 반도 지진의 영향으로 인하여 쿠릴 열도에서 강진이 먼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